와 지금 실검 난리도 아니다 그치? 무슨 패스트트랙, 사계특위, 사보임, 오신환, 공수처, 추인 등등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한 사람들 정말 많을 것 같아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추인됐다는 얘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뭐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면 이게 다 무산된다고 하질 않나 오늘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루 병원에 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관심 끌거에요 그냥 게임이나 해요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국회의원들도 우리 눈치를 보게 된다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얘기들이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해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봐 먼저 가장 뜨거운 패스트트랙 무슨 패스트푸드? 쇼트트랙?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먼저 뜻만 설명해 보자면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야 국회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되는 걸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라고 해서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도 하지 다 필요 없고 그냥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제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쉽지? 원래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 이건 내가 조만간 다뤄볼게 아무튼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보통은 상임위원회라는 데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그리고 본회의 60일 이내로 최대 330일 안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표결 단계로 올려야만 해 어때? 대충 감이 오나? 그리고 어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됐다는 얘기가 막 나왔잖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내가 예전에 영상에도 다루긴 했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들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감시를 받고 있지 않거든? 말도 안 되지 억울하잖아 국민들은 그렇게 가둬놓고 감시하면서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야 당장 본인들도 감시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왜 강행하자고 하겠어? 그만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지 이걸 막고 있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인 거고 왜 그러겠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무튼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추인하는 걸로 결정이 났대 참고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착착 진행이 됐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찬성 반대가 좀 나뉘었다고 해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도 추인 다음 단계가 전개특위랑 사개특위라는 게 있어 거기에 소속된 18명 중에 11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 지금 전개특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개특위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바로 바른미래당에 오신한 의원이 등장한 거지 난 반댈세! 라고 외치면서 말이야 이 사람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는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야 쉽게 말해 저 사람 손에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 법안이 달려있는 거라고 오신한 의원이 끝까지 높! 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물거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사보임이란 말이 또 등장하지 사보임이란 누군가를 사임하고 보임할 수 있는 당내 원내대표의 권한이야 지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김관영 의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사보임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사보임을 강행했다고 발표했어 국민들 80%가 동의하는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한다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패스트트랙에 끝까지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게?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찾아가서 집단 농성을 했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난동을 자꾸 부려가지고 결국 쇼크를 받고 지금 병원에 갔다고 하네 어우 저 진상들 진짜 가지가지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 위해서 일하겠다 막 무릎도 꿇고 절도 그렇게 하더니 맨날 보여주는 게 저런 거야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진짜 열받지 않아? 가만 보면 있잖아 정치인들이 다 개싸움만 하는 건 아니야 알고 보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의로운 국회의원도 정말 많다고 아무튼 이 주제도 얘기하자면 정말 길어지니까 이것도 조만간 내가 다뤄줄게 뭐 이 정도면 패스트트랙, 공수처, 사계특위, 사보임 뭐 이런 용어들이 대략적으로 머리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걸 다 본 후에 뉴스를 막 보다 보면 어? 이거 아는 내용인데? 라고 되게 반가울 수도 있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주위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려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아 맞다 맞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좀 정리 좀 해주자고 우리도 좀 살만한 사회 좀 만들어가자 아 너무 지친다 와 대박이야 지금 편집하고 이제 업로드 하려고 그랬는데 속보가 떴어 뭐냐면 사계특위의 오신환 의원이 채입의 의원으로 변경됐다는 거야 와 이거 그러면 결국에 패스트트랙 계속 가는 건가? 끝까지 관심 갖고 한번 보자고